아침마다 이상한 뱀 때문에 사람이 미치겠어요. 친구도 친구도 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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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야! 할로우! 워! platz urb ilians 이 영상은 특별히 얘는 단박질하고 동굴의 단박질. 사람 출입도 하지 않고 온도,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최고의 터식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을 먹여가지고 엄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이제 박질하고 더불어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